마지막 6번째 게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.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내가 게임을 그만둘까봐? 그래! 함부로 짓거르지 마. 시바 형. 네가 죽였어! 네가 죽였어! 왜? 아아악! 시발! 김은영! 김은영. 피곤합니다. 아아, 왜 가면서 말하지마. 애임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? 참가자가 사망한 상태를 말합니다. 쌍릉동의 사랑, 서울대 천재 조상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? 분난 악마... 일단 더 좋아하지 마. 잠시가자. 한글자막 by 김은영. 삼촌이 일어난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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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난 뒤. 감사합니다.